영화 잘 되길 바라고요. 응원하겠습니다. 비오빠도 너무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아서 되게 설레입니다. 빨리 제대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달에 휴가 나오면 박사 드린다 했는데 이번 영화 보고 잘 되면 두 번 사겠습니다. 월드솔저짱 반가운 얼굴 비정지훈씨 일단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지훈이 형 고생해서 촬영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스릴 있고 기댄했던 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빨리 지훈이 형한테 전화해서 영화 너무 멋있게 잘 봤다고 전화해주고 싶어요. R2B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마이트마우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R2B 파이팅! 작전명은 리턴 투 베이스 주어진 시간 7분이다. 사상 초유의 비공식 작전이 시작된다. R2B 리턴 투 베이스